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영어독립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시야가 확장될 수 있는 좀 이런 거시적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어를 하면 솔직히 좋은 점은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일단은 뭐 성공, 돈, 미친 기회 이런 거 다 그냥 이런 거 빼고 그냥 나라는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너무 좋은 거는 요즘 시대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게 특히 컨텐츠 측면에서 우리가 읽고 보고 하는데 폭도 넓고 퀄리티도 높아져요. 이거는 그냥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자가 뭐가 유리하다 그랬죠? 선택의 폭이 넓어요. 돈이 많다는 거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근데 컨텐츠를 접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죠? 그건 부자보다 한 수 위예요. 왜? 부자라고 그러면은 뭐 매번 번역시키고 통역사를 옆에 끼고 살아봤자 한 달이 이렇게 건너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되는 게 많이 이렇게 좀 반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를 할 수 있다?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자보다 한 수 위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부자보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행을 가도 성공, 돈 다 떠나서 그냥 친구도 사귈 수가 있고 표면적으로만 맛보는 게 아니라 좀 교류를 통해서 깊게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에서조차 외국인을 만나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이방인. 낯선 존재가 아니라 어? 내가 정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가 있겠구나. 왜? 한국이니까 우리 홈그라운드니까 우리가 외국인 또 도와줄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선의를 베풀면서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 보고 이게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좀 뭐라 그럴까? 마이크로 한 거 빼고 오늘은 매크로 한 거 얘기해 볼게요. 어떤 기회가 오고 있는지 제가 통계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친 기회거든요. 제가 이런 데이터를 하나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영어 공부 학습 앱에서 영어가 모국어인 분들이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나 이게 2023년 초에 통계를 내본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아마 학습 앱일 텐데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따 제가 다른 숫자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스페니쉬. 스페니쉬가 제일 많겠죠? 뭐 차이니즈나 그렇죠? 여러분 스페니쉬를 3,300만 명이 이 학습 앱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건 또 놀랍더라고요. 프렌치를 200만 명이나 공부하고 있다. 2,000만 명. 이게 3,300만 명. 프랑스어를 2,000만 명. 그 다음에 여러분 제페니즈도 역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1,4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저는 절만도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학술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절맨이 1,190만인데 생뚱맞게 여러분. 이거 약간 미친 거예요. 코리안이 1,180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스페니쉬는 워낙 식민지가 많죠. 남미는 다 스페인말. 브라질 빼고 포르투기시도 여러분 스페니쉬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스페인말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스페니쉬는 당연히 당연히 또 미국에 스페니쉬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멕시코도 스페니쉬 쓰니까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스페니쉬를 많이 쓰는 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야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제가 정확하게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일본어가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 2.5배? 3배? 이거 살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여전히 개인당 GDP는 비슷하고 토탈 GDP는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큰 거니까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이 무슨 여러분 일본은 또 해외에 자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본이 잘나갈 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땅이랑 건물 이런 걸 사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 10년 뒤면은 우리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일단 이거 이기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우리가 프렌치까지는 힘들 것 같고 10년 뒤면 이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모르는 건데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건 한국어를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본 문화 좋아한다고 해서 일본어 다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정도예요. 특히 이분들은 다 어린 분들 젊은 분들일 거라서 한국의 호감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한국의 호감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소비의 주체가 돼서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코리아가 냉정하게 좀 우리를 비하해서 깎아내려서 제가 의도적으로 말해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듣보잡이어서 뭘 하려면 비즈니스 하려면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사우스야? 놀스야? 이런 것만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한국말로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떤 정량적인 지표고 왜? 이분들이 또 한국말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또 잘하는 분도 나오겠지만 이분들 주변에도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말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영어를 하면 이거는 이거는 코리아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너무 넘사벽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여러분 스페니시를 스페니시를 퍼스트 랭기지랑 그러니까 이게 모국어랑 세컨드 랭기지로 쓰는 경우가 여러분 스페니시가 이걸 두 개 합쳐서 쓰는 경우가 900만 6억 명 정도 되네요. 근데 여러분 영어가 이렇게 넘사벽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는 거는 진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저는 이거 보고 솔직히 아 역시 사람은 자료를 봐야 돼. 이게 2023년 위키피디아 자료거든요. 잉글리시를 여러분 퍼스트로 쓰는 사람이 4억 명이에요. 거의 2천만 명 부족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처럼 제1외국어라 그래야 되죠. 그렇죠? 외국어로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15억 명이 여러분 잉글리시를 써요. 근데 중국이 여러분 대단하긴 해요. 그냥 자국 인구 말고도 중국말 쓰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12억 명 그 다음에 인도도 여러분 역시 막강한데 여러분 스페니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몇 명 쓰냐면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 사람까지 합쳐서 8천만 명 써요. 8천만 명 그러면 7배니까 여러분 이게 7배여야 정상인 거예요. 7배여요. 와 근데 그 다음에 스페니시는 어때요? 이 영어 모국어 사용자 관점에서 배우기가 그냥 압도적으로 쉬워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 이 표는 되게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이 표는 되게 중요한 테이블이에요. 프렌치 스페니시 German은 여러분 카테고리 1 원원이라서 36주에 끝나야 되는 코스예요. 근데 우리는 2배 걸린단 말이에요. 요기에 뭐예요? 일본어랑 우리나라 말 빼고는 다 배우기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고 이거 두 개만 어려운 건데 일본어 볼까요? 일본어가 여러분 그래도 1억 그러니까 뭐 북한은 빼고 해야겠죠. 완전 폐쇄된 나라니까 그렇죠?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2.4배 정도인데 20%밖에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쓰는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는 진짜 여기서 1등이에요. 지금 아 그러네 내가 이거 표 그렸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쓰는 독일어 몇 명 쓰죠? 독일어 어디 있어요? 젤맨 어디 있나요? 러시안 인도네시안 여기 젤맨은 없네요. 그쵸? 여기 있나요? 아 젤맨은 여러분 아 여기 아 스탠다드 젤맨 여기 있네요. 제 스탠다드라서 아 여러분 이것도 아 이게 쓰는 이게 막 스위스 사람들도 쓰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1.3억 명이 났어요. 여러분 단위 인구당 그 언어를 쓰고 있는 단위 인구당 지금 학습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거 제가 그래프 한번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아 데이터 뽑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아 잘했죠? 쓰담쓰담 좀 해주세요. 쓰담쓰담 저 이런 거에 또 칭찬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니까 그 언어를 쓰고 있는 단위 인구당 지금 외국어로 배우는 언어가 지금 한국어가 전세계에서 1위예요. 이거는 여러분 국뽕이 아니에요. 무슨 제가 이걸 어떻게 조작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뭐 특히 케이팝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이런 거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걸로 엄청 퍼진 거겠죠. 그쵸? 크으 대단한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1,100만이 배우고 있다면 뭐 제 생각에 1억 명 정도는 우리를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5천만 명 못 잡아도 3천만 명 이게 다 우리가 영어를 쓰면 영어 조금 써도 우리한테 호감을 갖고 비즈니스를 해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버스레이시예요. 여기 1090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분 출산율이 2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그러니까 2010년생이면 우리나라로 14살, 13살 이런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미국은 앞으로 한동안 50년 동안 잘 될 거예요. 왜? 이때 출산율이 너무 높았어요. 아마 제 추정컨대 이거는 이제 이민자분들 왜냐하면 검색해보면 인종별 출산율 보면 미국에서도 제일 출산율이 낮은 인종 여러분 에이시안이랑 동양사람들이랑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이에요. 압도적으로 흑인 스페니쉬의 출산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애플이 메이저 사커리인가 MSL인가요? MLS인가 아무튼 미국 그 축구 풋볼이 아니라 아메리칸 풋볼이 아니라 사커를 그 중계권을 미국이 그 애플이 왜 샀냐? 저 이거 보고 애플 미쳤구나. 미국 그러니까 애플도 기회를 쫓아다니는구나. 미국에서 백인보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스페니쉬예요. 애플은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스페니쉬가 죽여왔기 때문에 축구 중계권을 애플 TV로만 볼 수 있게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지금 풋볼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아메리칸 풋볼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결국 이 어린애들은 그래서 애플이 미치지 않고 그 중계권을 샀겠어요. 그래서 메시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잘 나가죠. 그럼 우리도 애플처럼 이 거대한 기회를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쵸? 전세계 영어를 쓰는 사람이 15억 명이고 지금 한국한테 우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많고 랭기지 익스체인지도 어디 앱 같은 데 가보면 분명히 많이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혹시나 해서 보니까 뉴질랜드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뉴질랜드도 이 똑같은 기간에 출산율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낮긴 하지만 미국도 1.64여갖고 여러분 캐나다도 살기 좋거든요. 1.4여갖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호머사피엔스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이민자가 난 것 같아요. 제 추정으로는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도 이 친구들이 구매력이 높은데 호주랑 뉴질랜드는 구매력이 높거든요. 이 친구들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영어를 여러분 잘한다는 건 한동안 기회가 무궁무진해요. 제가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이랑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단위인구당 이거 찾은 건 제가 끝나고 바로 계산할 건데 귀신 같네요. 이거 아 이거 기자가 해야 될 일인데 아 기쁘네요. 우리는 여러분 영어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김재우 선생님의 영어회화 100 책과 인강이 있는데 여러분 무조건 인강 들으세요. 이건 인강을 선택을 안 한다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평생 후회할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책만 선택했다가 나중에 인강을 들으신 분들이 다 식겁을 하세요. 이거 인강 안 들었으면 내 인생 진짜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컨텐츠냐. 요번에 교보문고에서 후기 하나 갖고 와봤거든요. 한 귀퉁이라도 버릴 문장 없이 모두 외우고 싶고 또 외울 수 있을 것 같은 회화책. 정말 자주 나오고 활용도가 높은 이 문장들을 만나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미드를 보고 또 되감기로 반복해야만 했던가.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미드 보시면 돼요. 해외 체류전 기본회화는 이것만 외우고 가면 된다. 근데 이분도 외워야 된다 했잖아요. 인강을 들으면 몇 배 쉽고 아이고 아이고 다 눌러버렸는데 그렇죠? 여기로 들어와야죠. 인강을 보면 인강을 보면 어디요? 인강을 보면 몇 배 쉽고 여기에 나온 예문의 3배에서 5배가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인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어떻다? 인강을 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당탕탕 도전 오늘 이제 또 공부할 거 해야겠죠. 오늘은 좀 쉬워요. 문장들이 짧습니다. 이건 축하해 할 일이네. Let's We should celebrate this together. 이거 완벽해요. 깔 게 없습니다. We should celebrate this together. 한 잔 더 하러 가야겠어. We need a one more drink. We should go for another round. another round은 저는 김재현 선생님 인강에서 배운 거예요. 저는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머리에 새겨진 거예요. 이건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거든. 옥수수 기름을 대체해도 될까? We should have We should have olive oil but we don't have. So can you use the corn oil instead of olive oil? 뭐 깔 게 없어. 뭐 이렇게 뭐죠? 더 이런 걸 모르죠. 아티클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100% 알아들어요. 오늘 거는 뭐 100% 알아듣습니다. 이건 바닐라 추출물이 있어야 아직 좀 남았나? We need a In this case we need a 바닐라 바닐라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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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추출물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건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Extraction인가? Extract Extract 익스트랙트일 거예요. Extract 이게 발음이 extract인가 익스트랙트가 헷갈린데 익스트랙트가 맞을 거예요. We In this case we should use 바닐라 extract Do you still have some? 전 그럴 것 같아요. Do we still have some?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레시피 보다 보니까 피스타 아 피스타래 파스타 치즈라니까 속 파스타에 치즈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다가 치즈를 한 겹 얹어야 하는데 좀 어렵네요. I checked the recipe It says It says 그러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I checked the recipe and it says We should put the cheese first on top of the on top of the 파스타 and we need another layer 잠깐 파스타에 치즈를 넣어야 하고 아 이거는 We should mix the mix Mix the pasta with 치즈를 넣어야 하는 거니까 안에다 넣는 거니까 그쵸? 그 위에다가 치즈 한 겹을 얹어야 하는데 On top of that we need one more layer of cheese 그러면 되겠네요. 그쵸? 그 위에다가 on top of that 하면 되니까요. 그쵸?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아 쑥쑥 넘어갔어요. 모범 답안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 Cause for 배우는 거예요. Cause for 뭐요? 이건 축하해야 할 일이네. This cause for a celebration 너무 원어민스럽죠. 그쵸? 한 잔 더 하러 가야겠어. This cause for another round 한 잔 더 한 잔 더 때리러 가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하거든. 이게 요리 프로그램에 보면 이게 진짜 많이 나온대요. It calls for olive oil Do you think corn oil will work as a substitute? 그니까 이거를 알아야겠죠. 단어를 대체하다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It calls for vanilla extract Do we still have any 라고 그래야 되는 거냐. Some이 아니구나. Do we still have any 그러니까 바닐라 extract 그래도 되는데 그건 제우쌤이 뭐라고 촌스럽다고. 그 다음에 레시피 보니까 파스타에 치즈를 The recipe calls for some cheese in the pasta. 믹스 이런 말도 필요가 없구나. Put some cheese in the pasta. 그래도 되겠구나. But then who another layer of cheese on top of the 저는 이걸 먼저 썼는데 이게 원어민들이 그 다음에 who another layer of cheese 치즈 한 겹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걸 뒤에서 붙이는 걸 진짜 잘 아는데 저는 이게 아예 안 돼요. 이거는 저는 극복해야 될 거예요. 복습 한번 쭉 하면서 넘어가 볼까요? This calls for a celebration This calls for another round It calls for olive oil 그 다음에 뭐예요? Do you think corn oil will work as a substitute? 이게 필요하나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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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콘 오일이 될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It calls for 마닐라 extract Do we still have any? 그 다음에 뭐예요? The recipe calls for some cheese in the pasta but then who other layer of cheese on top of that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오늘 이거 하나 알고 나면 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김재원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고대표님이랑 얘기한 게 뭡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뭘 놓쳤냐면 영어의 경제성이라는 걸 놓쳤어요. 뭐냐면 원어민 입장에서 한 단어 더 말하는 게 귀찮은 거고 말의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구절절하게 말하는데 원어민은 깔끔하게 말하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여러분이 그거 갖고 영어를 하면은 그 소통 능력은 떨어지는 거고 왜? 간단 명료한 게 다 모두에게 그냥 쉽게 쉽게 가는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언어의 경제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이거 되게 공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 하시는 분들 German이랑 French, Spanish 36주밖에 안 걸리니까 많이 배우죠? 근데도 여전히 Korean이랑 이제 Japanese 많이 배운다. 특히 Korean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단위 실제 사용자당 학습자는 Korean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경사 났다. 제가 이거 표로 계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겐 이제 필살기 영어 독립 단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영어 독립 단어 여러분 제가 프렌즈를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쿠팡플레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두 개 정도 보면은 그게 한 1년 안에 다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영어 자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한글 자막으로 스위칭해서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역을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겠더라고요. 특히 농담 같은 거는 어 그 다음에 좀 야한 농담이 많거든요. 프렌즈의 그냥 말장난으로 그런 건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근데 못 알아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어 공부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선동열이 일반 투수 이해 못하는 소리 하고 있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 선동열 나오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걸요. 그냥 그런 비유예요. 제가 제 친구한테도 그랬거든요. 이거 했는데 안 되면 내가 너 천만 원 줄게 그랬거든요.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바로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인데도 무조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1400을 이케나 선생님이 어떤 랭기지든 이거는 영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Most common thousand to fifteen hundred 월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영어 독립 단어에서 우선순위 1400으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문이 진짜 진짜 미친듯이 짱짱해요. 진짜 쉬운 예문 조금 쉬운 예문 이제 만만한 예문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 예문 그 다음에 동기부여 예문 심지어 고전 고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그러는데 참 이게 여러분 예술이죠. 진짜 예술이죠. 이거는 김지원 선생님도 논란 스트럭처고 이거는 진짜 미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렌즈로 증명을 했잖아요. 6천 개 정도 필요하는데 우리가 2천 개 정도 외우면 이게 반복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냐 2천 개를 외우면 이만큼의 넓이를 갖고 가고 4천 개를 외워봤자 이만큼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겠죠. 완전 개이득이죠. 그게 여기 제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이게 드디어 뭐 레마타이제이션 크롤링 이런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집대성 한 거고 특허 출원 중에 있죠. 빨리 특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공부법까지 싹 다 해서 저희가 특허 싹 다 내고 있거든요. 변리사님 말에 따르면 문제 없을 거라는데 또 특허청 심사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다? 김조선생님 영어 인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겐 뭐가 있다? 영독단이 있다. 그래서 영어 공부 할 맛 난다. 진짜 꾹 참고 하시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랑 기회가 없던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이런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독일 씹어먹을 기사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독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독일은 진짜 전세계 최강국가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와이어 카드 사기극을 보면 독일이 지금 얼마나 쇠락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뭐 네가 독일을 뭘 하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얕잡아보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출산율 낮춘 거예요. 뭐가? 되게 큰 부분이 우리 스스로를 얕잡아보고 되게 낮게 보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독일에는 독일이 자동차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다 잘하거든요. 근데 디지털을 진짜 못해요. 디지털을 그러니까 얘네가 그것 때문에 와이어 카드라는 게 국가적으로 키웠는데 이게 말도 안 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진짜 소름 돋습니다. 다큐멘터리 보면 우리나라 따지면 토스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돈세탁 기관이었어요. 진짜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금만 인식을 바뀌면 출산율도 금방 1점대까지 올라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함께 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앞장 설게요. 제가 제 시간, 에너지, 돈 써서 앞장 설 테니까 함께 행복한 방향으로 가요. 우리 아셨죠? 저는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왜 포기해요? 이렇게 좋은 세상 오는데 좋은 세상 왔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저지 왜 포기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행복한 방향으로 가요. 아셨죠? 오늘 여러분 벌써 60강이에요. 정말 기쁜 마음이 없으면 이거 벌써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이랑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별의별 자료를 다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61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